뉴욕시경이 그동안 계속 부인해왔던 교통티켓 발부 쿼터제가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일리뉴스가 브루클린 77경찰서에 붙여진 교통티켓 발부 쿼터제와 관련한 할당량 지시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메모는 경관들이 출동 직전 상부 명령을 하달받는 회의실에 붙여진 것으로 올해 4월 5일부터 11일,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이중 주차 등의 항목별로 할당량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에는 경찰 1인당 할당량과 함께 관할 경찰서가 해당 기간 동안 발급해야 할 티켓 수와 더불어 위반 차량을 적발할 장소까지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브라운 뉴욕시경 공보관은 해당 메모는 지역경찰이 자발적으로 붙여놓은 것이라며 상부 조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에는 뉴욕타임즈가 브루클린 8일 경찰서 회의에서 교통티켓 발부 쿼터제와 관련해 언급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